지옥 씨! 지옥 씨! 너 나보다 싸움 좀 더 잘한다고 이러면 안 되지. 난 사실 힘대로 하는 거 싫거든. 근데 넌 진짜 안 되겠다. 지옥 씨. 미안해요. 내가 다 미안해. 강지원 죽이려고 했죠. 왜 나 강지원만, 왜 강지원만 찾는 거야. 박민아는 내가 움직여 볼게요. 정수민 때문에 유라 씨가 피곤하지 않게 내가 해결해 줄게. 정수민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유라 씨를 협박하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잖아. 너부터 해결하고 난 새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.